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8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자, 다들 풀어왔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종합문제 1번 다음 영문을 해석하여라. 1번 thought는 생각하다 이런 뜻의 동사 think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여기서는 과거로 쓰였죠? 그리고 비교급 비거 앞에 much가 쓰였는데 여기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더욱 이런 뜻이죠? 그래서 much bigger 하면 훨씬 더 큰 이런 말이 되겠네요. Seoul is much bigger. 서울은 훨씬 더 크다. Then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즉, 서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road는 명사로 길, 도로 wide는 형용사로 넓은 heard는 듣다 이런 뜻의 동사 here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여기서는 과거로 쓰였죠? not as wide as에서 not as, as는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as, as의 부정이니까 ~~만큼 ~~하지 않다 혹은 ~~만큼 ~~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The road is not as wide as we heard 그 길은 우리가 들은 것만큼 넓지 않다. 3번 3. About 20,000 people came to see the game 여기 about은 약, 대략 이런 뜻이고 thousand가 천인데 앞에 twenty 20, 20이 붙었으니까 twenty thousand은 2만이 되겠죠? About 20,000 people came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To see the game 그 경기를 보기 위해 즉,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러 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여기 부정사 to see는 보러 왔다 이런 식으로 동사 came을 수식해 주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기 전에 살펴볼 게 있는데요. thousand 앞에 복수의 수사 twenty가 있는데 thousand에 s가 붙지 않고 단수로 그냥 thousand가 쓰였죠? 이렇게 hundred나 thousand는 앞에 숫자가 있는 경우는 그냥 단수형으로 쓰이지만 hundred나 thousand가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복수용으로 사용되어서 불특정 다수의 의미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보면 five hundred, five hundred, five thousand, five thousand hundred와 thousand 앞에 five라는 수사가 있어서 단수로 그냥 hundred, thousand 이렇게 쓰였죠? 다음 예를 보면 hundreds of 수백의 뭐뭐 thousands of 수천의 뭐뭐 hundred와 thousand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면 복수용이 되어서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게 돼요. 다음 4번 four thousands of people came to see the game thousands of 는 수천의 뭐뭐 이런 뜻으로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죠? thousand가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복수용 thousands가 쓰였네요. thousands of people came to see the game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러 왔다. 다음 종합문제 2번은 독해 지문이 나오네요. 다들 미리 읽어왔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한 문장씩 해석해보죠. 종합문제 2번 다음 영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Yesterday, Tom and Jim visited their uncle's farm. Visit는 동사로 방문하다. Farm은 명사로 농장 이런 뜻이니까 어제의 탐과 짐은 그들의 아저씨의 농장을 방문했다. It was very far from their house. So they rode their bicycles. Far from은 어디어디에서 멀리 떨어진. Road는 말, 탈 것 따위의 타다, 타고 가다 이런 뜻의 동사, ride의 과거형이죠. Ride는 ride, rode, ridden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Bicycle은 명사로 자전거라는 뜻이죠. It was very far from their house. It 그것은 즉, Tom과 Jim의 아저씨의 농장은 여기 이승은 앞에 나온 their uncle's farm을 봤죠. It was very far from their house. 그들의 집, 즉, Tom과 Jim의 집에서 매우 멀리 있었다. So, 그래서 They rode their bicycles. 그들은 그들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정리하면 Tom과 Jim의 아저씨의 농장이 그들의 집에서 매우 멀리 있어서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1번 문제를 보면 밑줄 친 A의 동음이이요, 즉, 하모님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음이이요, 하모님이라는 것은 발음이 같고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A의 road는 ride의 과거형으로 발음은 road가 되죠? 동음이이요, 하모님으로는 길, 도로 이런 뜻의 명사 road가 있어요.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road가 되겠네요. Tom knew the way very well. For he had visited his uncle blank. Tom knew the way very well. 여기 명사 way는 방법 이런 뜻이 아니라 길이라는 뜻이니까 Tom은 그 길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여기서 the way, 그 길은 아저씨의 농장으로 가는 길을 말하죠. For he had visited his uncle blank. 여기 for는 접속사로 왜냐하면 이런 뜻이고 had visited는 조동사 have의 과거 head 플러스 과거분사 visited로 과거 완료죠. 여기서는 문맥상 과거 어느 때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네요. For he had visited his uncle blank. 일단 blank를 빼고 해석하면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저씨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번 문제 보죠. 공란 B에 맞는 말은 어그와 before 중 어느 것인가? 어그는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없고 반드시 기간을 나타내는 어그 뒤에 오고 과거 시제에 쓰이죠? 여기서는 단독으로 써야 하고 시제가 head visited로 과거 완료니까 어그는 쓸 수가 없고 before를 써야겠네요. 2번 문제 정답은 before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Tom knew the way very well for he had visited his uncle before. Tom은 그 길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전에 그의 아저씨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After two hours ride, they got to the farm. 여기 ride는 명사로 탐, 타고감, 승차 이런 뜻이고 got to는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 get to의 과거니까 After two hours ride, 두 시간 동안의 타고감 후에 즉, 두 시간을 타고 간 후에 they got to the farm. 그들은 농장에 도착했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를 타고 두 시간을 가서 그들은 그 농장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 되죠? two hours에서 hour는 무생물이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드는데 hours가 s로 끝난 복수명사니까 그냥 apostrophe만 붙인 거죠? they rested in their uncle's house and drank fresh milk with their cousins rest는 동사로 쉬다, 휴식하다 drink는 마시다 이런 뜻의 동사 drink의 과거형으로 drink는 drink, drank, drunk 이렇게 변하죠? fresh는 형용사로 신선한 cousin은 명사로 사촌 이런 뜻이니까 they rested in their uncle's house 그들은 그들의 아저씨 집에서 쉬었다 and 그리고 drank fresh milk with their cousins 그들의 사촌들과 함께 신선한 우유를 마셨다 3번 문제를 보죠 밑줄친 c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여라 소유격 다음에 house나 shop은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죠? 따라서 소유격 uncle's 다음에 house를 생략할 수 있겠네요 3번 문제 정답은 house가 되겠죠? then they went out to see many kinds of flowers and vegetables then은 부사로 그때의 그 다음에 이런 뜻이고 kind는 여기서는 명사로 종류라는 뜻이니까 many kinds of는 많은 종류의 이런 뜻이 되겠네요 vegetable은 명사로 야채 채소 이런 뜻이니까 then 그 다음에 they went out 그들은 밖으로 나아갔다 to see many kinds of flowers and vegetables 많은 종류의 꽃과 채소를 보기 위해서 즉 그 다음에 그들은 많은 종류의 꽃과 채소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아갔다 이런 말이죠 여기 부정사 to see는 보기 위해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동사 went를 수식해 주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되겠네요 they left the farm at four in the afternoon and came home before dark left는 떠나다 이런 뜻의 동사 leave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여기서는 과거로 쓰였죠 before dark 는 어둡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이런 뜻이니까 they left the farm at four in the afternoon 그들은 오후 4시에 그 농장을 떠났다 and 그리고 came home before dark 어둡기 전에 집에 왔다 즉 그들은 오후 4시에 그 농장을 떠나서 어둡기 전에 집에 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8번 문제를 보면 밑줄 친 d를 절로 바꾸어 쓰라고 했네요 절로 바꾸라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바꾸어 쓰라는 말이죠 before dark가 어두워지기 전에 이런 뜻이니까 절로 바꿔보면 before는 그대로 쓰고 주어는 명함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어두워지다는 동사 get을 써서 get dark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절의 동사가 came으로 과거 시제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서 get의 과거형 got을 써서 got dark 그렇게 해야 하죠 정리하면 before it got dark 다음 나머지 4번에서 7번 문제를 풀어보죠 4번 문제 who visited the farm yesterday 누가 어제 그 농장을 방문했는가 본문 첫째 줄에 yesterday tom and jim visited their uncle's farm 어제 tom과 jim은 그들의 아저씨의 농장을 방문했다 라고 했으니까 tom and jim visited the farm yesterday tom과 jim이 어제 그 농장을 방문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the farm은 질문에서 한 번 나왔으니까 대답에서는 the farm을 대명사 is으로 받아서 써주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tom and jim visited it yesterday 또는 그냥 간단히 tom and jim did 이렇게 대동사 need를 써도 되겠네요 5번 문제 how did they go to the farm? 그들은 어떻게 농장에 갔는가? 본문에서 they rode their bicycles 그들은 그들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자전거로 그것에 갔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자전거로 혹은 자전거를 타고는 by bicycle 하면 되니까 they went there by bicycle 다음 6번 what did they do after they rested? 그들은 휴식을 한 후에 무엇을 했는가? 본문에서 then they went out to see many kinds of flowers and vegetables 그 다음에 그들은 많은 종류의 꽃과 채소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라고 했으니까 대답은 they went out to see many kinds of flowers and vegetabl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7번 문제 what time did they leave the farm? 그들은 몇 시에 그 농장을 떠났는가? 본문에서 they left the farm at 4 in the afternoon 그들은 오후 4시에 그 농장을 떠났다 라고 했으니까 대답도 they left the farm at 4 in the afterno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the farm은 질문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대답에서는 the farm을 대명사 it으로 받아서 써주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they left it at 4 in the afternoon 본문 들어보죠 yesterday Tom and Jim visited their uncle's farm it was very far from their house so they rode their bicycles Tom knew the way very well for he had visited his uncle before after 2 hours ride they got to the farm they rested in their uncle's house and drank fresh milk with their cousins then they went out to see many kinds of flowers and vegetables they left the farm at 4 in the afternoon and came home before dark 이번 종합문제는 굉장히 짧네요 벌써 마지막 문제죠? 그럼 함께 보죠 종합문제 3번 문장 끝에 주어진 단어를 적당히 변형하여 블랭크에 써라 1번 they were blank in the pool 다음에 수임이 있네요 pool은 명사로 수영용 pool, 즉 수영장을 말하죠 비동사 war가 쓰였고 그 다음에 blank가 있네요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를 쓸 때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둘 중에 하나가 와야 하죠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즉 ing형은 진행형이 되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수동태가 되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한다 이런 의미인데 주어진 동사가 수임이니까 여기서는 맞지 않죠 따라서 blank에는 ing형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비동사가 war로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이 되겠죠 동사 수임은 수영하다 이런 뜻으로 swim, swam, swam 이렇게 변하고 ing형은 끝에 m을 하나 더 붙여서 swimming 이렇게 되죠 따라서 blank에는 swimming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they were swimming in the pool were swimming이 과거 진행형이니까 그들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정답 들어보죠 다음 2번 mother gets a blank of us all 다음에 early가 있네요 get up은 일어나다 이런 뜻이고 of us all은 우리 모두 중에서 이런 뜻으로 최상급과 함께 쓰는 표현이죠 따라서 blank에는 early의 최상급을 쓰면 되겠네요 부사의 최상급은 보통 너를 붙이지 않죠 early는 부사로 일찍 이런 뜻으로 early, 비교급 earlier, 최상급 earliest 이렇게 변하죠 따라서 blank에는 early의 최상급 earliest 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mother gets up earliest of us all 어머니는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신다 정답 들어보죠 다음 3번 she said that she blanked go to France 다음에 조동사 with이 있네요 she said가 주절이고 that 이하는 동사 said의 목적으로 종속절이 되죠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종속절의 동사 시제는 주절의 동사 시제에 일치시켜야 하죠 따라서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나 과거 완료가 되어야 하죠 여기서는 주절의 동사가 said로 과거니까 시제 일치에 따라 will도 과거형 would가 되어야겠네요 blank에는 would가 들어가면 되겠죠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that she would go to France 그녀가 프랑스에 갈 것이라는 것을 즉 그녀는 그녀가 프랑스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되죠 정답 들어보죠 she said that she would go to France 여기까지 2부 8장 종합문제도 다 풀어봤네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거 꼭 복습하고 저는 다음 2부 9장 연습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possibility κ corresponds 順 順 順 順 0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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